한참 동안 지어처러 간 비서 있어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아 어 나 왔어 지금 가고 있는 주야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가차도 별로 없고 어 뭐 할 거냐고 일단 만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말해줄게 딱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야 갑자기 하니 생각해봤어 너무도 많이 너랑 사랑에 불이 지피다 보니 이제 불만이 한여름 밤에 꿀가듯이 안 끝났지 이제 네 옆 우산이 없지 혼자라면 넌 먼저 free 장난이 더 알아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애 아니야 너무 차갑다 참 맹정하다 화보야 있잖아 점점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장난 좀 치지마 자꾸 불안하게 왜 이래 하지마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너의 그런 태도에 신문이나 장난치는 건 아니니까 그만 got trust me 나에겐 더 이상 쓰러진 너 잡아줄 힘도 없어 내 몸은 지금 네 옆에 있지만 내 맘은 너한테 없어 그래 월 내 이런 건 아니야 화 도와냈잖아 근데 시간 지날수록 점점 내 목이 죄와 조금씩 너랑 있는 게 털어록 싫은 일리 돼버렸어 땡마일은 그래 그만둬 내 맘에 그래 그만둬 그 장난 아닌 거 알아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애 아니야 너무 차갑다 참 맑정하다 화보야 있잖아 점점 나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장난 좀 치지 마 자꾸 불안하게 왜 이래 하지 마 잠깐만 장난이지 여길 좀 바네 말 좀 들어봐 난 이미 날 말 다 끝내고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젠 우리 끝나고 다시는 볼 필요가 없어 제발 진심이니 네가 내 전부란 걸 또 난 처음처럼 설레는데 내일이면 난 어떡해 제발 이러지 말아줘 내가 더 잘할게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내일 다시 말해 점점 나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마 다시 또 다른 진심으로 말해봐 한참 동안 지하철역 앞에 서있어 오늘따라 이상하게 듣김이 좋지 않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öğ